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 복음치유가 일어나고 24 제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세이머라 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송치될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밑붓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습관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해야 되죠 이 말씀을 가까이 올 때 우리에게 생기는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결정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 예로 10살 초등학생 동생이 갑자기 엄마한테 장난을 칩니다 담배 같은 걸 꺼내더니 입에 물고 담배 피는 시늉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혼내려고 해초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여주더니 이거 껌이야 껌 이러면서 그 담배 모양의 껌을 까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고민하는 그때 형이 말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말씀 암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살로니카 전서 후반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에게 건면하는 핵심 말씀이 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대살로니카가 어떤 지역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아주 극심한 곳이에요 올림퍼스 산이라고 해서요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살았던 산입니다 헬라 우상이 극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살로니카 성도들도요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알지만 그동안 지내왔던 우상숭배의 문화가 몸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 음란 문화와 여러 가지 많은 영점 문제들이 있었죠 하나님 자녀로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렘넌트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입니다 사도바울은요 대살로니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하셨죠 그게 거룩이고 렘넌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신해산에서 1년 이상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셨죠?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 부분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레위기서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졌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외출을 잠깐이라도 해도 손을 아주 박박 닿습니다 왜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생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죠 레위기서 11장부터 보면요 음식, 건강, 위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들이 나열되는데 요즘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을 위해서 제시하는 그 예방법과 일치합니다 아주 대단한 부분이죠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의 독수리, 매, 박쥐를 먹지 말아라 메르스의 원인인 낙타를 먹지 말아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옷을 빨거나 태워라 질병 환자가 발생한 집 공간은 7일간 폐쇄해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침과 피가 부정하니까 묻으면 깨끗이 씻고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별된 거거든요 거룩 자체가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이 세상처럼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죠 그러나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가면서 아무리 결단해도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도바울 오늘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함께 거룩한 결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요 하나님의 임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서미타임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굉장히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서미타임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강단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찬양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붙어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안에 붙어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서미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중보 기도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느니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부시다는 말 자체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아주 신실하다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를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운 포럼을 해야 되죠 미래를 기대하는 포럼을 해야 되고 능력에 나타난 전두의 열매 그 간증을 포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이루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지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마울은요 성경에 수많은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인사 치례가 아니라 간절히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절실함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아 직분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무슨 평신도인 내가 뭘 기도를 해 주나 그러나 기도는요 이 영적인 전쟁은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원내스 될 때 능력의 사역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나를 위해 이 목회자를 위해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그 작은 기도가 하나하나 모여서 큰 폭포를 이루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의 그 중보 기도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하죠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지금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마귀는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목사님들을 공격합니다 아 목사님이 복음 잘 누리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최고의 목회자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오해와 핍박으로 목회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영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분목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때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기 전이죠 그래서 문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초대교인들은요 노예, 하류층, 못 배운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면요 다 같이 듣고 은혜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딱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또 읽어달라고 해요 또 늦게 와서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 또 읽어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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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뿔이 치질되는 그런 삶을 살아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포럼이고 다락방이고 양육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 교육자들은요 영적으로 글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또 내 안의 은혜를 전달해 주면요 더 큰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흐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는요 무슨 1인 1교회와 올해는 될까 부흥? 부흥은커녕 지금 유진할 수 있을까 살아남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괜찮음은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1인 1교회화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뜨겁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옛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가 간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4형제 중 3명의 형제가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 4명의 형제 중에 한 명 라이언 일병만 남았습니다 이 보고를 대통령이 듣고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들 넷을 모두 다 잃게 할 수는 없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그 명령에 팀이 만들어져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중대장에 이릅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목숨을 가치 있게 살아라 우리의 이 희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네가 살아가라 그 라이언 일병이 깡패로 살아간다 노숙자로 살아간다 불황자로 살아간다 그 사람을 위해 죽은 목숨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금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두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되겠죠 이 열정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열정을 주시면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맨날 늦잠 자던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헌금 안 하던 사람이 전두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중보기도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인 1교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강단 말씀 행복한 예배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금치유가 일어나고 24 제자로서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축복을 누리고 원네스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